배고파요. 배고픕니다. 쇼핑하면 바로 이게 있어야죠. 푸드코스. 울빛이 왔다. 이제 메인이야. 으리야. 으리야. 웰빙 음식입니다. 웰빙 음식. 예쁘다. 뭐야, 장이야? 한식인가? 된장이네. 된장? 그렇지, 된장. 된장 좋다. 된장 맛있겠다. 당된장. 저거예요. 너무 좋지. 달래잖아요, 달래. 달래에다가? 된장찌개 하나 나오면 바뀌겠다. 이건 무조건 맛있지. 된장이네. 된장 음식. 아니, 된장 웬만하면 다 맛있는데. 오늘의 메뉴는 한국인의 영원한 소울푸드. 된장입니다. 된장입니다. 8개의 다양한 된장 음식 중에 국내 실제로 판매하는 음식과 제작진이 만든 음식이 섞여 있습니다. 믹스되어 있습니다. 쉐이키 쉐이키 돼 있습니다. 이걸 숟가락 내시면 됩니다. 잘 평범하네. 그러면 된장. 어떤 요리가 나올지. 진짜 말도 안 되는구나. 보여주세요. 나왔다. 나왔다. 첫 번째 메뉴가 등장합니다. 낫곰이다. 된장 낫곰 나왔습니다. 베르몬 나간다, 베르몬. 맛있을 것 같아요. 게리올드만 나간다. 중산. 향 좋다, 향 좋다. 어? 근데 빨갛지가 않네?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좋아. 냄새 완전 좋아. 근데 냄새는 약간. 고소하지? 잡채 냄새. 백순대 냄새. 백순대 냄새. 깻잎에 꼭 싸먹으면 맛있어. 깻잎에 싸먹으면 맛있대요. 그냥 생으로 한번 일단. 오케이. 오레지날로. 맛있어. 냄새 좋아. 불고기 냄새, 살짝. 맛있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불고기 냄새. 어때요? 된장 낫곰 철판. 약간 비릴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은데. 괜찮아. 매콤한 맛은 아닌데요. 오히려 달콤한 맛이 더 납니다. 충분히 메뉴로 있을 것 같아. 아, 충분히 있을 것 같아. 진짜 불고기 냄새 난다. 근데 이건 내가 안 먹어도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나도. 이 곱창이 고추장이랑은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 어울리지. 된장이랑 애매해. 이렇게 해서 이거는 무조건 있다. 맛있다. 저게 없으면 그냥 나 집에서 해 먹어볼래. 너무 맛있어서. 어, 나 왔다. 나 왔다. 된장닭. 나 너무 이쁘고 그래, 이거. 된장닭은 무조건 보증인 것 같아. 맛있다. 이건 진짜 맛있겠다. 우와. 굉장히 하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만약에 메뉴 없어도 저거 메뉴 만들어도 돼요. 그럴 것 같아, 갈비 치킨처럼. 나는. 조금 의심되는 게 왜냐하면 향이 탕수육 향이 나요. 비주얼이 애매하다. 향이 약간 시큼하죠? 약간 세게 와. 근데 요새 보면은 치킨이 뭐 간장치킨도 있고 고추장치킨도 있고. 맛있다. 웃기죠, 냄새가. 근데 향이. 향이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향이. 한번 먹어볼게요. 자, 한번 일단 먹어볼게요. 치식을 한번 가볼게요. 향이 좀 세기네요. 너무 안 튀겨졌고. 도대체. 한 번만 이루는 적이 없어. 그냥 일반 치킨 시켜서 발라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맞아? 젖어야지 약간. 약간 소스가 달라? 교댕, 교댕. 느낌이 왔나 본데, 지금? 약간 뭐랄까? 시큼한 느낌이 탕수육 더하기 살짝 된장 같은 느낌? 아니요. 탕수육 더하기 된장이다. 소스를 만든 것 같아, 된장. 하나만 먹어보면 안 돼. 문세윤 씨, 먹을 때 좀 발굴도 같이 좀 해주시고. 왜 우리 뷔페 가면 있는 탕수육 있잖아. 근데 이 중에 실제로 파는 게 몇 개인 거예요? 그거는 잔치육. 아직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맛있다. 맛있게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 응. 닭이 맛있는 거예요, 양념이 맛있는 거예요. 다 맛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두 분한테는 정확한 심사라든지 판단이 안 되는 게 두 분은 다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냥 맛있어요. 식사를 하고. 식사. 맛있어. 식사. 살 것 같네. 맛있고요. 왔다, 왔다. 뭐예요? 여기다. 된장 육즙 만두 나왔습니다. 이거 팔 것 같아. 팔 것 같아, 진짜. 팔 것 같아. 영어는 지금 만들 수가 없어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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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우쨰. 육즙, 육즙 봐야지. 육즙. 육즙 봐봐, 육즙 색깔. 이거 저.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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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그대로 그냥 하나. 뜨거워, 뜨거워. 빵구뽕. 빵구뽕. 육즙. 육즙 좀 보여줘요. 냄새가 확살난다. 육즙 여기 한번 살짝 흘려주면 안 돼요? 육즙 살짝 흘려줘요. 육즙 보여줘요. 이렇게 보여요? 맞네. 마셔야지, 형 마셔야지. 된장 육즙이다, 진짜. 냄새 한 번만. 다시. 아까워, 이거 한 번만. 털 할 때 먹어봐. 된장... 되게 맑게 한 된장국. 미소, 미소. 그러면 제대로다, 제대로다. 제대로네, 이거 제대로 골랐네. 이건 진짜 같다.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게 왔다, 왔다. 이게 왔어. 인정이야? 어때요? 맛이 어때요? 우리가 먹는 그 샤오롱바오? 그것처럼 똑같이 육즙이 터지면서 고기의 담백한 맛 똑같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된장 향이 돌아요. 그래서 맛이 어때요? 아주 잘 어울려요. 팔 거 같아요? 이거는 파는 거 맞습니다. 파는 거 맞죠? 내가 먹고 싶은 사람은 가장 귀엽게 손 드는 사람을 제가 줄게요. 오케이. 먹고 싶은 사람. 다 봐줘야 되는데. 먹고 싶은 사람. 다 봐줘야 되는데.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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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죠? 이게 뭘 지금 선택을 했죠? 된장. 쏠면 나왔습니다. 쏠면 된장. 강된장쏠. 그냥 된장도 아닙니다. 강된장쏠면. 된쏠. 냄새 좋아. 왜? 기가 막혀요. 냄새가 일단 오 먹고 들어갑니다. 10점 만점에. 아니 오늘은 다 대박이네. 이야. 이거 비주얼 봐. 자 일단 비주얼은 어때요? 정말 정갈하게 만들었어요. 이야. 난 저기 꼬치장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예 없네. 비주얼이 약간. 이게 사실 쫄면이. 더 보여요. 양념이 잘 안 베긴다고. 그래서 이거 강된장으로 한 걸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색이 쫄면 색이 아닌데. 어. 강된장 쫄면입니다 여러분. 맛있을 것 같아. 응. 어? 하나요? 자 지역은 어느 쪽이에요? 이거는 충남 보령지방에. 어 보령지방에. 한 할머니가 외딴 외양간 옆에서. 간판 없이 허리 굽어가면서. 수타로 쫄면을 뽑아내고. 집에서 잠깐 묻어놨던 그. 20년 된 그 된장을. 여기다 올려가지고. 가격도 저래요. 6천 원. 아니 그럼요. 6천 원 너무 많아. 우리 젊은이들. 너무 요즘 힘든데. 6천 원 너무 많아. 나도 4천 원만 받을 거야. 4천 원이네. 왜 4천 원이네. 5천 원이네. 왜 남의 가게에 가격을. 6천 원 드세요. 고객님. 미안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양세형 씨 미식과니까 한번 먹어봐요. 내 말은 못 믿네. 어 들어갔어. 일부러 참기름을 좀 많이 넣어서. 어 맛있다. 너무 바로 나오는데. 나 이거 바로 나오면 무조건인데. 와 맛있어. 난 이거 먹는 이상 다른 점을 못 먹어. 어 진짜? 그 정도야? 자 가만있어봐. 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얘들아 좀비야 뭐야. 맛있어? 맛있어? 진심이야 진심이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여러분 천천히 드세요. 버팔로. 진짜 맛있다. 버팔로 조금만 천천히 치고 들어와. 버팔로. 사람 먼저 먹고. 버팔로. 와이와이. 진짜 맛있지? 맛있다. 이거는 있다. 100% 있다. 1등. 야 이거 푸드팀에서 한 거면 이거 진짜 보여줘야 돼.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와 맛있는 거 봐. 자 일단은. 이제는 자리 착석 부탁드립니다. 와. 와. 버팔로도 관하는. 저건 진짜 대박 맛있다. 저는 저기 한번 찾아갈 거예요. 아 찾아갈 거예요? 너무 맛있다. 와. 야 저거 진짜 맛있다 누나.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시랄기 된장 파스타 나왔습니다. 야 맛있다. 자 우리 나레 사장님 옵니다. 원 투 차차차. 원 투. 어우 야 뮤지컬을 했었어 진짜. 맛있게 드세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이게 약간 오일 파스타 느낌이야. 야 야 야 야. 갈릭 라이스까지. 비주얼 좋은데? 구경을 갑시다. 이거 있는 것 같다. 이게 뭐야? 진짜 있는 것 같다. 오일 파스타다. 봉골레 느낌이다. 와. 이야 냄새 진짜야. 오 약간. 오 냄새 너무 좋아. 이거야? 이거야? 경양식 냄새다. 경양식 냄새. 경양식? 이거다. 이거다. 진짜 해봐. 진짜 해봐. 갑 한번 비벼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왜요? 제가 봉골레 팥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그 느낌의 한국식 바질페스토 느낌. 바질. 아니 후추 향이 너무 좋은데. 제가 원래. 밥이 땡겨. 밥 땡겨. 밥 때 밥이 땡겨. 비벼 먹으면 더 맛있대요. 비벼 먹으면 더 맛있대요. 그래? 플레이팅도 되게. 야 오늘 너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너무 음식다운 음식이 많아. 괜찮아? 야 밥 비벼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왜? 야 여기 진짜 맛보네. 진짜 맛보네. 뭐야 뭐야. 세 개 중에 하나다 이제. 세 개 중에 하나. 다음. 마라탕인가요? 마라탕. 자 버팔로. 야 버팔로. 화난 버팔로입니다. 아니 근데 버팔로. 주섬주섬 너무 많이 먹지 않았어. 배불러 죽겠어. 배불러. 배 터질 것 같아. 된장 마라탕 나왔습니다. 마라탕 나옵니다. 된장 마라탕. 저 진짜 미스테리야. 된장 향이 안 나겠지. 아니. 잡식인 버팔로가. 어? 덜컹해요. 덜컹해요? 버팔로 좋아하는 거야? 이게 근데. 애매하네. 나쁘지 않은데? 나쁘진 않아. 이거 약간 선지국밥 느낌 나는데 향이. 너무 양식. 그러게. 마라탕 사오셔가지고. 그. 된장 좀 풀었지. 된장 좀 푸신 거야. 보팔로. 괜찮을 것 같아. 보팔로 웃는지 안 웃는지 봐야 돼. 왜 왜 왜 왜. 야 이거 미스테장 아니야? 상갓집? 아니. 왜냐면은. 마라탕 맛은 하나도 안 나요. 된장이 죽였어? 그러면. 와 마라. 된장이 마라 이기네. 된장이 훨씬 세요. 아니면 된장을 마라탕 해서 된장 마라탕. 그냥 헤이크 아니에요? 아. 아. 오. 오. 미소국인데. 네. 좀 얼큰하게 만든 미소국이죠. 아. 좀 그 맛이 제일 강해요. 지난주 이후로 굉장히 유해졌네요. 일단 괜찮아요. 갑자기 괜찮아요. 그래도 실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갑시다 여러분들. 갑시다. 갑시다. 안파라. 세찬 씨가. 향이 막 진동해야 되는데 향이. 너무 급하게. 지난주 이후로 지금 너무 급하게 그래도 괜찮아요를. 혹시 모르니까. 세게 얘기해. 아니야. 아우. 세찬 씨. 50명 간. 이거는 진심. 된장과 마라탕. 아닙니다. 이건 너무 심각하게 섞어서. 여러분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메인 이벤트예요. 왜 메인이야 이게. 된장 크림 소보르 빵과 된장 프라푸치노. 지금 준비가 됐다고 합니다. 나왔네. 된장 크림 소보르 빵과 된장 프라푸치노. 모델이 들면 또 맛있어 볼 수도 있어. 비주얼이 좋긴 하다. 냄새나요? 된장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된장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데? 가루를 넣어서 그런가? 고소한 거 아니야? 의외로? 고소처럼 넣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비주얼 너무 예쁘다. 그러니까 비주얼. 완전. 너무 세다.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어? 죄송한데 사진 한번 찍어도 돼요? 좋아요 좋아요. 된장 향이 나요. 된장 향이 나는데 나쁘지 않은 향이 고소하네. 야 이거. 이거. 모르겠는데? 대반전 아니야?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냄새 좋아. 이거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는 입소문각이에요. 된장 프라푸치노. 어? 들어간다. 맛있다. 진짜 그거 이거야. 그럴 거면 사진은 알지? 오케이. 감동 받았나 봐. 너무 맛있어서 그럴 수 있어. 잠시대기. 잠시대기. 뭐가 많이 씹혀요. 프라푸치노니까 얼음이 씹히겠지. 그래 콩이야. 처음에 뭔가 식감이 막 씹히는 게 들어와서 당황을 했는데. 씹으니까 너무 맛있어. 된장 맛이 느껴져요? 팔 것 같다. 근데 된장보다는 약간. 미숫가루? 콩가루. 그러면 맛있을 수도 있겠다. 된장 저염식으로 이렇게 해서. 저건 맛있을 것 같아. 화이트 초콜릿과 된장이 섞였습니다. 살살 먹어봐.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래? 다 따가볼게요. 짜게 맛있는데요?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요? 진짜 맛있어. 아, 정말 맛있어. 어? 그렇지? 근데 난 이거는 진짜 맛있어. 맛있는데? 이건 좀 맛있어. 리얼로요, 진짜로. 자, 지금 뭐 갈팡질밥. 야, 있을 법도 하고 아닌 것도 같고. 아니, 근데 그 크림 맛이 요즘 보면 SNS에 소금 커피, 소금빵 나오잖아요. 그런 크림의 맛이 나요. 아, 오히려 정말 이색적인 메뉴의 맛이 난다. 저거 파는 메뉴. 이거 판다. 이거 팔아. 이거 무조건 판다. 오늘 파는 거 3개 이상 나올 것 같아. 다들 된장을 맛있게 드셨는데요. 내 음식은 무조건 판매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 음식. 오늘 맛있다. 어? 주제까지? 어? 유나 안 들었고요. 더 팔로 들었어요? 마라타. 뭐야, 그거? 뭐야? 털갈이 중이에요. 털갈이 중이고. 네,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 있는지 아니면 반전의 반전이 나오지. 이 중에 있는지 아니면 반전의 반전이 나오지. 진짜. 재성이 형 건 개풀어고. 약간 맛있지, 개풀어. 이 맛은 만두랑 쫄면이 대박인 것 같아. 맛있는데? 너무 싸게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진짜로요? 자, 또 어디 가네요? 갑니다. 분당 쪽인가? 환교, 분당 쪽이 맞네. 아, 파스타, 판교 느낌 나죠? 판교는 파스타 느낌 나요, 진짜. 판교 주택단지 그 부근에. 일단 인테리어가 퓨전이야. 키친이면. 어, 된장 쪽면이다. 에비판, 옛날 거. 된장 시략이다. 음악이. 시략이 파스타. 이거 퓨전이야, 무조건. 시략파. 핀트점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된장 파스타 아니야? 아, 진짜 된장 들어가니까 너무 좋네. 아, 저렇게 소스를 만들어서. 그렇지. 일단 갈고. 어? 파스타다. 아니다. 신의 기능장이야? 아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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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하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그래, 더 있을 것 같았어. 그래, 있다니까. 아, 파스타네. 아, 난 집에 가서 그거 해 먹어볼 것 같아. 어, 맛있어. 시략이 된장 파스타가. 네! 정말 탐조해서 판매가 되고 아주 맛집이라고 합니다. 먹어본 결과 너무나 맛있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오일 파스타는 약간 되게 오일리하잖아요. 그래서 좀 느끼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된장 맛이 그 느끼함을 잡으면서 구수해요. 구수하게. 거기에 갈릭 나이스 쓱 비벼 먹으면? 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오, 지금 오늘은 박빙입니다. 재성이 형이 워낙 세, 진짜. 재성이 형이 워낙 세, 진짜. 재성 쫄면이 세다. 자신 있어요. 진짜 맛있어. 또 있어? 마라된장이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울산! 울산까지 갔습니다. 이거 소모로다. 진짜? 울산에서 맛볼 수 있는 된장 음식. 야, 세찬아 너 어떡하냐? 마라. 마라, 마라. 아니야. 마라. 마라다. 뭐야? 마라? 마라다. 뭐야? 단돌이. 진짜 마라해? 아니야, 아니야. 야, 마라 같아. 어머. 채소 육수? 어, 된장. 아직 몰라. 뭐야? 마라야. 치킨이다. 된장닭, 된장닭. 왜? 치킨이네. 치킨이야. 치킨이야. 아, 틀랐다. 내 음식은 무조건 판매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내부지. 오늘 맛있어. 유나 안 들었고요. 버팔로 들었어요? 네, 있습니다. 나래 들었고. 아, 지금. 치킨이야. 치킨이야. 아, 맛있게 먹고 급하게 먹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 갑자기 인서트를 땁니다. 인서트를 갑자기 따요.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우리 살에서만 안 먹을 수 있는. 급하게 집어넣게. 굉장히 닭입니다. 인정이다, 인정. 자.